한글자막 by 한효정 그 아들도 아들딸 하나씩 낳았고 키우는 그런 아들 내외가 등장인물로 나와요 주말에 부모님이 네 식구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열심히 맛있는 밥을 차려주시죠 잡채다 불고기다 항상 가득 만들어서 명절이 아닌데도 너무 풍성하죠 아들 내외가 먹게 되고 손주들이 할머니 맛있어요 이렇게 제잘거리면서 맛있게 먹게 되는 걸 보는 게 어머니의 큰 낙인 거죠 또 아버지도 그걸 보면서 기뻐하죠 저희 집 애들도 할머니 집에 가면 갈비를 먹을 일이 제법 있다는 걸 알아서 할머니네 간다 그러면 입맛부터 다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광고를 보면 다 차려놨습니다 아들에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봤습니다 아버지 차가 너무 많이 막혀가지고 많이 늦을 것 같아요 어떡하죠? 식사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머니랑 먼저 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둘 다 아쉬운 마음에 어쩔 수 없이 한 수를 먼저 뜹니다 애써 아내를 위로하는 거예요 수고했잖아요 차가 많이 막히나 봐 갈 때 좀 싸줘야 되겠네 이런 이야기합니다 알고 봤더니 이미 아들은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피자와 스파게티를 먹이고 있는 중이었어요 며느리가 전화통화를 마친 남편에게 물어봅니다 말씀드렸어? 아들이 대답을 해요 먹고 간다고 얘기했어 저도 아들이지만 아들놈들은 좀 야속해요 좀 무심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부모님 집에 도착을 합니다 부모님께 아이들 이쁘게 나온 사진을 보여드리니까 부모님 어때요? 마음이 금방 풀리고 웃음도 금방 되찾게 되는 겁니다 손주들이 방에서 장난을 치다가 할머니가 쓰던 바구니 하나를 그만 쏟아버려요 종이 쪼가리들이 막 여기저기 떨어져서 이 아들이 아이고 이놈들아 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주워 담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고 종이를 봤더니 뭔가요 자기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썼던 편지들, 엽서들 이게 다 모아져 있는 거예요 유치원 때 그렸던 카네이션 그림이 있고요 삐뚤빼뚤한 글씨로 사랑해요, 건강하세요 나중에 커서 3층 집에 살게 해드릴게요 이런 메시지, 이런 편지들, 낙서한 종이들을 어머니가 버리지 않고 빠짐없이 다 모아놨던 겁니다 그동안 신경 쓰고 보지 않았던 벽걸이 거울을 봤더니 오늘따라 눈에 띄는 거예요 모서리에 꽂혀 있는 사진을 보니까 자기 어릴 때 사진이 있는 겁니다 한참 전부터 거울에 있던 것인데 자기한테는 별것 아닌지 몰라도 부모님에게는 애지중지 갖고 있는 그런 사진인 거예요 아들이 무언가 깊은 생각에 빠집니다 식사, 약속 가볍게 생각했고 또 그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쳤던 것 또 사소하게 여겼던 것인데 부모님에게는 그 시간이 참 기다리던 시간이고 한없이 소중한 추억들이고 또 삶의 중요한 조각들이었구나 깨닫게 돼요 광고니까 본론을 말해야 되잖아요 아들이 부모님과 함께 추억을 남기려고 가족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무엇을 타고요? 땡땡 자동차를 타고요 광고를 보게 되면 맞아, 3대가 편안하게 여행하려면 아무래도 차가 커야 되겠지 하마터면 넘어갈 뻔하는 거예요 감성적인 광고가 얼마나 무서운지요 감동의 눈물 뒤에는 지갑에 손을 가게끔 그렇게 만듭니다 광고 내용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듯이 부모님이 평생에 전해주었던 소중한 것이 참 많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니어 가족들 가정에 신방을 가보면 소중한 흔적들이 참 많아요 자랑스러운 감사패, 은퇴패가 있고요 젊은 시절 사진도 있습니다 또 온 가족이 함께 찍은 가족 사진도 걸려 있습니다 그 가족 사진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그거 없는 사람 정말 부러워합니다 저도 부러워만 하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찍어봤거든요 하길 잘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니어 여러분 가정에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집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축복의 가정이다 그런 의미로 말씀 액자가 곳곳에 걸려 있기도 합니다 또 아까 바구니에 담긴 것과 같이 의미 있게 간직해 두었던 추억이 살아있는 물건들이 놓여 있기도 하죠 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은 아무데나 두지 않고요 잘 보이는 곳에다 두고 때마다 먼지를 닦아내고 가끔 그걸 보면서 기억을 소환을 합니다 그것이 내 생활의 자연스러운 일부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집에 있는 그런 것보다 더 귀하고 복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녀들에게서 보이는 그 부모님의 수고의 흔적들 땀 흘려 헌신한 그런 열매들이 있다는 거죠 자녀들의 현재는 자녀들이 지금 보내고 있는 현재는 시니어 여러분들께서 바탕이 되어 주셨던 좋은 결과들입니다 여러분 시니어 가족들도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것이 참 많으셨을 줄 압니다 나는 고생했어도 자녀들에게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고 싶으셨을 거예요 당연한 듯이 모든 것을 자녀들한테 내어주면서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헌신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물정 모르면서 내 품 안에 있던 자녀들이 이제 장성에서 모르는 것 없다 이제 내가 다 안다 이러고 살아가지만 시간이 흘리면 어때요 이제는 부모님 너무 모르세요 이것 좀 아셔야죠 부모님이 모른다고 하니까 때로는 여러 일로 우리 시니어 가족들의 마음에 멍이 들어도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고 그저 자식 생각하는 마음 또 자녀 사랑하는 마음 여전하고요 네가 잘 되는 것이 제일이지 생각하는 것 그것이 부모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이 다 갖추고 있으니까 이제 나는 줄 것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실 수 있어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줄 것이 여러분에게 많으세요 기도해 줄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녀들이 멀리에 있든 가까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 보여주셔야 될 믿음의 삶이 있으시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축복 가운데 있는 믿음의 발걸음이 그들에게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여전히 자녀들에게 전해야 줄 것이 무엇이고 다음 세대에 계속해서 보여줘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엘리아의 마지막 이야기 그리고 그 뒤를 이어가게 될 후계자 엘리사의 시작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 전해 주어야 할 영적 유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전의 설교들을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엘리아가 갈멜산 전투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악한 왕비 이세벨 때문에 그가 느꼈던 과도한 위기감 그리고 실제 상황보다 과한 걱정 거기에 사로잡혔습니다 엘리아는 또 고립감 때문에 힘들어했어요 나 혼자구나 이 믿음의 길 걸어가는 게 너무 외롭다 힘겹다 고립되었다 하나님이 로뎀나무 아래 숨어버렸던 엘리아를 육적으로 회복시키셨고요 호랩산에 가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영적으로도 그를 잘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그러면서 너의 주위를 둘러보면 바울에게 무릎 꿇지 않고 너와 함께 싸워나갈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엘리아에게 기대하는 마음이 생겼을 겁니다 하나님이 너는 혼자가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나와 함께 할 사람 만나는 게 기대가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나게 하신 것이 엘리사라고 하는 후배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엘리아와 엘리사 이 두 사람의 첫 만남이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하면 기대하기로는 뭔가 막 거창할 것 같습니다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열한기상 19장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아가 거기서 떠나 사바세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열두 결의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열두째 결의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아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되어 있습니다 엘리아가 농사를 짓고 있던 엘리사를 만나요 그래서 그에게 자기 외투를 던져줍니다 이 장면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선지자 직임을 넘겨주는 영광스러운 분위기여야 하는데요 그저 자기 겉옷을 툭 던져주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좀 되게 시시해 보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요 겉옷을 넘겨주었다는 이 행동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겉옷이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 단어는 영광스럽다, 장엄하다라는 단어의 그 기원을 갖고 있습니다 구약의 많은 저자들은 옷 입혔다라고 하는 이 말을 일상의 행동을 넘어서서 더 큰 의미를 담아서 표현합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렸다라는 표현이에요 말씀을 잠깐 잠깐 보실 텐데요 역대상 24장 20절에 같은 단어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감동시키셨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 단어가 쓰여져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시키셨다 그리고 역대상 12장 18절에 성령이 감싸시니라고 하는 말씀으로 나와 있어요 또 역대상 24장 20절에도 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영이 감동시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6장 34절에는 여우와의 영이 임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뭔가 가득하고 그들을 감싸고 있고 둘러 덮고 있고 임했고 강림하셨고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성령이 감쌌다, 성령이 감동시켰다, 성령이 임하셨다 겉옷을 준다는 것은 자기 입은 옷을 건네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건넸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엘리아가 그 옷을 입고 있으면서 기도했고요 그 옷을 입고 말씀을 증거했고요 병든 자를 치료했고요 그 옷을 입고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아를 성령 충만하게 감싸고 있는 옷이에요 저는 지금 뭔가 이상한 신비주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목사들이 입고 있는 이 옷을 입으면 여러분 훌륭하실 겁니다 이런 걸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엘리아의 영성이 엘리사에게 계승되었다라는 거죠 엘리사가 선지자 직임을 이어받아 사역을 곧 시작하게 되는 이 시기 그리고 엘리아는 자신이 없게 될 미래를 준비하면서 엘리사에게 전해준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함,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사야, 너는 성령 충만함으로 옷 입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엘리사는 오늘 본문 이제 엘리아가 승천하는 자리에서 이 옷을 가지고 감당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열한기야 2장 7절, 8절 말씀,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엘리사가 엘리아의 겉옷으로 요단강을 내리치고 요단강이 갈라져서 그 사이로 걸어가게 되는 것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었어요 15절 말씀 한번, 하반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아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아멘 엘리아도 그 옷을 이용해서 요단강을 가르고 엘리사도 그것을 이용해서 엘리아에게 받았던 그 겉옷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같은 역사를 이루어 갔던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이제는 엘리사 위에 머무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장성한 자녀라도 그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하는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없는 미래의 다음 세대와 신앙의 후배들에게 나의 뒤를 따라오는 우리의 자손들에게 무엇을 계승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함, 영성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영성이라고 해서 기도원에서 계속 기도만 하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무슨 일 앞에서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삶을 우리가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기도에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어야 하는 거예요 삶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유산은 세상의 눈으로는 엘리아가 준 거도처럼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남루해 보이고 이리저리 기운 것처럼 너덜너덜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보잘것 없어 보이는 것의 진정한 가치를 언젠가 우리 자녀들이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일이고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런 일인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수많은 헌신의 시간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충성의 마음들 자녀들을 위해서 그동안 뿌려왔던 눈물과 그러한 기도들 언젠가 그들이 깨닫게 되고 돌아오게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대하며 여러분의 삶으로 그들에게 정말 기도해 주시고 그들에게 믿음의 모범을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책을 봤더니요 자녀들 앞에 다양한 부모의 모습이 있대요 세 종류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합의 조정자 같은 부모예요 이 부모님들은 어린 자녀들 생각해 보면요 되게 민주적이에요 합리적입니다 아이들의 의견을 굉장히 존중해 줘요 그래 그랬구나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하면 오냐 오냐 그런 부모님들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자녀에게 주도권이 있고 부모의 역할이 없는 좀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표현입니다 둘째는 선물 바구니 같은 부모예요 자녀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것이 참된 사랑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때로 얻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얻는 만족을 주었지만 자족하는 삶을 배우기 어려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은 주님의 대리자와 같은 부모입니다 주님의 대리자로서 예수님처럼 삼중직임을 감당하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대리자로 온 것입니다 자녀들의 주인이 아니고요 주님의 대리자입니다 삼중직임은 뭐냐면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선지자로서의 직임을 수행하는 그런 부모를 말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사장, 하나님과 자녀 사이에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둘 사이에서 신실한 중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직임을 당하는 부모는 뭘까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로 그 나라의 성장과 평안을 위해 왕이 다스리잖아요 그러한 왕과 같이 가정 안에서 경건의 모범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신실하여서 믿음과 행동이 일치되는 노력을 다하는 모습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는 모습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앞장서는 것이 왕으로서의 부모 직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역할인 거예요 지식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그랬죠? 선지자들이 지식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선포했어요 우리 잠원 3장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선포하고 있어요 내가 말씀으로 충만해서 나에게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묵묵하게 기도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격려해야 돼요 아들아 딸아 야 너 힘내라 내가 기도한다 네가 열심히 살고 있다만 하나님 안에서 잘 되어야지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도우심을 구하자 걱정하지 마라 너 왜 이렇게 걱정하니 잘 지나갈 거야 하나님 의지하자 라고 여러분 선포하고요 축복의 말씀으로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성령 충만한 선지자 직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평생토록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겉옷은 남루하지 않습니다 나의 영성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경한 것인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대리자로서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영성을 계승하십시오 여러분 어떻게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자녀 사이에 중복이도 축복이도 해주시고 여러분 이제 물러나야지 가족들 뒤에 계시지 마시고요 왕과 같이 신실한 모습으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모습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모습으로 믿음의 최일선에서 앞장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선지자로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따르는 삶의 존귀함을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엘리아와 같이 성령 충만한 영적 유산을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 계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엘리아의 영성을 계승받는 엘리사의 모습도 한번 잠깐 보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엘리아에게 겉옷을 받았을 때요 좀 의아한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사가 엘리아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좀 머뭇거리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농부였던 엘리사는요 열두결이 스물 네 마리의 소로 자기 소위의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근데 혼자 했던 게 아니잖아요 일하는 종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었을 거예요 엘리사는 말도 못하게 부유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근데 엘리아의 부르심 앞에 자기 소유를 지금 정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지금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를 잡아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기 생업에 중요한 도구를 모두 불태워버렸습니다 배수의 진을 친 겁니다 내가 돌아와도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건 없어요 나 살 길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께 올인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풍성하고 안정된 것으로부터 자신을 완전히 단절시키는 그런 장면입니다 머뭇거렸던 게 아니라 오히려 단호하게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아가 자기 겉옷을 들어서 요단강을 친 것처럼 나중에 엘리사도 똑같이 행동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읽겠습니다 열한기하 2장 9절 하반전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엘리아보다 갑절이나 허락되도록 엘리사가 간구하고 있어요 더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주를 행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청출러람 청어람 엘리아의 영성 엘리아의 성령 충만이 더욱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전달되는 것 그것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계승자인 엘리사에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놀라운 헌신과 결단이 엘리사에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시니어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까지 여생에 감당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 끝까지 끝까지 힘내실 수 있는 우리 시니어 가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아가 뜨겁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어요 남겨진 엘리사 남겨진 믿음의 후손들이 여러분의 기도와 성령 충만함 영성이 바탕이 된 이 환경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절의 영성이 그들에게 허락되고 세상의 수많은 도전 앞에서 믿음으로 넉넉히 순종하는 승리하는 세대가 되도록 여러분 믿음의 복된 길을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느에미아 프로젝트를 통해서도 다음 세대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 조금 더 나은 환경이 허락되도록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있고요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여러분 신실한 믿음이 여러분에게서 자녀에게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되고 축복의 은혜가 더욱 풍성이 나타나게 되는 귀한 삶 성령 충만한 영성이 계승되는 자녀가 되도록 여러분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분된 거룩한 자녀 세대 여러 가치 앞에서 엘리사처럼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녀의 세대 엘리야 가까이에 늘 함께하면서 영적 유익을 얻었던 엘리사와 같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고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놀라운 믿음의 삶 그 주변에 정말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많이 붙여주셔서 그들이 영적 유익을 하나님 안에서 붙들 수 있는 여러분 모두의 자녀들 그리고 자손들 다음 세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삼중지기 말씀드렸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자녀 사이에 다음 세대 사이에 여러분 기도하시는 중보자 제사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왕으로서 여전히 다스리며 모범을 보이시고 믿음의 길을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로서 그들에게 축복의 삶을 선포하세요 그들에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잘 될 것을 여러분 선포하세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시녀 가족들 되시기를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가까이 하시는 현장 예배에서나 여러분 머무는 자리에서나 기도와 말씀으로 큐티로 주님 가까이 하시는 존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목소리로 잠시 기도할 때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에 이 세상 가운데 무너지는 그런 삶 믿음이 있는 것인지 한때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삶인데 어느 순간 세상 가운데 바쁘다는 일로 여러 모양으로 때로는 상처를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붙들어오셔서 그들의 삶에 우리의 영성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전하여지고 하나님 우리가 그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고 그들에게 왕의 모습으로 선지자의 모습으로 모범의 모습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여전히 살아가고 그들에게 그 성령 충만함이 영성이 전하여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전에 한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안에 구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존경한 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극률이 어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 남로해 보이는 우리의 겉옷들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생활 때로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함이 그들에게 전하여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고 우리보다 더 넘어서 믿음의 사랑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복의 복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남로해 보일 수 있는 엘리사의 그 겉옷이 엘리사에게 능력의 모습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영성이 우리의 자녀 세대로 흘러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소지신이와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를 바라보는 그 귀한 모습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영적 유산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고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를 일꾼으로 삼아 주십시오 영성이 흘러가게 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들을 정쾌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신능여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신 영혼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 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신능여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신능여 주시고 언제든지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 오른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신능여 주시오 언제든지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시사 지금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소서 하나님 놀라운 성령 충만함이 우리로부터 우리 자녀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사장으로 살아가고 주님의 왕으로 살아가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왕으로 삼으시고 선지자로 삼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왕된 모습으로 선지자의 모습으로 선포하며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신여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방학 한순간 한순간 붙들어주시고 추운 겨울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영적 강건함의 모습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 가운데 성령 충만한 영적 유산을 계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 위로하심,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을 붙들고 성령 충만함으로 엘리아와 같이 엘리사 가운데 축복하는 모습으로 영적 유산을 계승하고자 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신여 가족들 머리위에 자녀들의 축복된 모습, 믿음의 모습위에 회복의 모습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